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뉴스입니다.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.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인 건데요.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.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노동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쏜 것으로 보입니다.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4년 3월 26일 이후 약 2년 만인데요.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에도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. 8일 만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.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.